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텀텀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 이 부정선거 문제 선거 사기 문제를 정리 점돈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일리 신문을 통해 가지고 글도 쓰고 또 유튜브의 게시판을 통해서 글도 쓰고 사실 여러분들 공평호 tv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 한 달에 거의 정확하게 1200명 정도의 구독자 수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28일 동안 1200명 대부분 1200명이고 좀 작은 경우는 1100명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계속 구독자 수를 한 달도 아니고 1년 이렇게 계속해서 빼는 거죠. 아마 이 선거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라 이런 그런 경고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마다 계속 1100명 정도가 빠지니까 열 달이 되면 한 1, 2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희한한 건 1200명 정도로 계속 빼는 겁니다. 28일 동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선거 문제를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네 번째, 네 번째가, 네 번째를 참 기념비적인 오늘 보면 부정선거 총정리 네 번째, 선거 사기범들에게 결정탄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썼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뭔가 아니까 선관위를 돕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선관위 관계자라 하여금 우린 이겼다는 확신을 심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찾아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선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관위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일명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죠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된 숫자라는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가장 찜찜하게 만드는 걸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고 그 데이터가 그냥 숫자 더미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더미를 분석을 해 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한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고 빼앗은 표를 다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그런 일정한 규칙을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작 증거가 발각이 된 거죠. 선관위 우호 세력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깔아뭉개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조 생산 발표됐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그런 여러 증거물을 차단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발견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4.15 총선 전후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을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주칭에 들어가는 조작감만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이 발각이 된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가장 빼아픈 부분이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념비적인 발견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너무나 귀한 발견인 거죠. 창업에 바쁜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많은 그런 증거물들이 발견이 됐지만 그 증거물 중에서도 단연 톱 기념비적인 그런 발견이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고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 것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장 숨기고 싶은 득표수 조작을 다 그냥 파헤치고 해부했기 때문인 겁니다. 기념비적인 발견물은 선거 사기범들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 재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낱낱이 분석해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선거조작범들이 사용한 조작값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별 득표수 제조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낸 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발간된 다섯 권의 책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이 2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득표수 조작작업을 정리해서 낱낱이 공개한 책입니다. 이로써 선거 사기범들이 선거구마다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어 왔는지가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전산이 워낙 발달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감행한 그 사람들도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득표수를 조작했지만 그 득표수 조작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컴퓨터의 능력이 확장된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조작값을 사용해가 득표수를 만들었는지를 다 찾아낸 거죠. 선거안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사용된 조작값을 찾아낸 데 성공함으로써 조작 이전 상태의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값을 이용해서 선거안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그 숫자의 특성상 무작위수 난수 자연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규칙도 찾아내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식도 찾아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조작값도 찾아내면 안 되는데 그 조작값을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쏘긴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이것이 2020년 4.15 총선 강남병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 32%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2장을 더블 민주당 후보가 훔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A는 가짜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B는 얼만큼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분석한 자료입니다. 치인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4.15 총선 강남병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유경준 후보한테서 6830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훔쳤냐 거소선상에서 29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1983표 삼성일동관내사전투표에서 446표 이렇게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분석을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C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C에서 또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가 됐기 때문에 제조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사전특표 조작하기 이전 상태를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고 또 진짜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또 뭐죠 선관이 발표돼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교육감 선거의 북구분석 결과입니다. 그때는 35%를 훔쳤습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 김중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것이 소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발표된 자리고 이걸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면 시가 나오는 진짜가 나오는 거죠. 진짜에서도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를 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니 안 했니 이거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선거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다른 위조투표지들은 변명을 하면 다 대법관들이 봐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놓으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냐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그런데 이 공장을 계속 같은 방식을 2017년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범법 사실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나 2027년도 대선에서도 같은 조작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숫자 조작해 가지고 덜미 잡힐지 그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 더미를 누가 분석하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7알 8알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왜 조작을 했으니까. 이 숫자를 분석해보면 조작이 다 나오니까. 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이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차들을 만나 수출한 나라지만 이렇게 선거를 밥 먹듯이 조작하고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참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밝혀질 수 있는 날까지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둑놈들 시리즈 가운데서 1권 총로는 참 많이 나갔는데 아주 중요한 4.15 총선을 따른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작질을 한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광고가 시작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텁지만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이고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탄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내뱉을 수 있을 겁니다.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